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삼름레인지의 팀을 응원하는 조현욱입니다. 저는 영체사업 선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름레인을 많이 잡는 모습과 삼름레인을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구 삼름레인지파크에 가서 식구도 하고 싶고 남편팟 선수들 만나고 싶습니다. 최강남도 파이팅! 최강남도 파이팅! 최강남도 파이팅! 최강남도 파이팅! 로그아버트 최강남은 뭘명진 않을까? 별풍은 음역 t 차마다 무감! 차마다 동물 tech 싸울 그 포기 다시 1ные 오~~~ 어 Stay 잠시만 봐받으신거지 선수를 gosh 선수를 받아야될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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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네 하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